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홍보대사 양다비, 심준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에 있는 중원대학교는 성실, 경검, 신념의 교육인용과 인성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만이 세상을 이끌 인재를 만든다 라는 슬로건은 바탕으로 실력뿐만 아니라 바른 인품을 겸비한 특성화 전문 인재를 키우는 글로벌 교육의 메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중원대학교를 만나볼까요? 중원대학교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지식은을 키우는 선진형 교육현장입니다.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냉난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길을 지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건물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총 60개의 객실과 고급 식당, 커피숍을 갖춘 게스트하우스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뒷문을 나오면 카페테리아가 있어 학생들이 여유롭게 식사와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를 지나오면 매점과 문구서점이 있으며 제철과일과 제가제빵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중원대학교는 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최초로 나인홀의 친환경 골프코스를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양수업 공간 및 여과에 떠온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가 드넓게 펼쳐진 국제교격의 잔디축구장과 인조구장, 농구장, 족구장은 휴식처이자 친목과 우위를 다지는 공간입니다. 국내 스포츠 전문 대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8레인 50m 국제교격의 술래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중원대학교 천여평 규모의 남녀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원대가 학생들의 심신 단련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학 공간은 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처, 교무처, 입학처, 총무처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 소극장, 대강당 등이 있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공간 지하에는 친환경 식재료와 깔끔한 식단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는 학생 식단과 한식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식 전문점 한국관이 있어 다양한 식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은 다채로운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과 최신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중원대학교는 학생과 교수 모두가 교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국내 유일의 레지던스 대학교를 지향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최신식 원룸형 친환경 생활관은 학생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대학이기에 가능한 CMP 제도는 학생과 교수가 교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멘토링 지도 교수가 학업의 궁금증은 물론 인성 교육까지 책임지는 사제동행식 밀착 지도가 가능합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과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며 학생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견할 수 있는 중원대 멘토링 교수 지도제는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원대학교는 특화된 전공으로 기본 탄탄한 기초 교육과 학연사항 공동연구원 수집 진행으로 실제적인 산업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를 구비한 국책연구소 수준의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여 재학 중에는 관련 전공 실습장으로 활용하여 학습과 연구에 참여하고 졸업 후에는 관련 연구소와 기업으로의 진출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책상에서 벗어나 산업훈장에 필요한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승마 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말 타본 적 있어?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말도 중원대, 사람도 중원대인 것 같아. 승마는 유럽 기족 스포츠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되어 있습니다. 중원대에서는 지역 발전과 레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괴산군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원대학교와 자랑하는 한국소비사과 실습실입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좋아요. 실습 위주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환경을 꾸준히 발전시켜 실무중심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원대학교의 다양한 문화시설은 따뜻한 감성과 냉철한 지성을 일깨우며 대학 생활에 활기를 더합니다. 신환경 캠퍼스의 소산인 식물원은 자연의 향기를 느끼고 내일을 향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향기로운 쉼터가 됩니다. 희귀한 전식품들을 만날 수 있는 중원대학교 박물관은 지역의 관광 명소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휴식이 어우러진 최고의 배움터 깊고 원대한 꿈의 가치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둘러본 중원대학교 캠퍼스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중원대학교에서 만나요.